2022년도 대통령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회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김기현 씨가 지역구에 출마하는 모양입니다. 본인도 정치를 지금 나이가 내년이면 64시되겠네요. 59년생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정치하다 여러분들 그 다음에 뭐 하겠습니까 계속하고 싶겠죠. 자명 김기현 지역구 출마 시사 울산 발전에 더욱 전념하겠습니다. 여러분 보시게 되면 김기현 당대표의 지역구가 울산 남구입니다. 2023년도 4월 5일 보궐선거에서 가장 주목을 받은 선거가 두 개입니다. 하나는 울산 남구 나의 구의회 기초위원을 뽑는 선거입니다. 그 선거에 울산 남구는 울산에서 가장 보수택제가 강한 지역입니다. 그 선거에서 조작값 15% 국민의힘 기초위원 후보가 얻은 사전특별특별수 100장당 15장을 마이너 처리하고 전산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더불당 후보와 함께 더해 줬습니다. 그래서 울산 남구에서 가장 여러분들 울산에서 보수택제가 강한 지역의 이런 선거결과를 당선자를 낙선시키고 낙선자를 당선시켰지 않습니까. 그게 울산 남구 나입니다. 김기현 후보가 울산 남구 여러분 그러니까 이미 작업은 그때부터 시작된 겁니다. 그러니까 울산에서 가장 보수택제가 강하고 국민의힘의 당대표의 지역구의 구의회 의원 선거를 사전특별 조작을 해가 여러분들 당락을 바꿔버린 겁니다. 그래도 아무 이야기 안 하고 그냥 서둘러서 넘어간 겁니다. 그래서 벌 받아야 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그런데 억울한 것은 이 사람들이 이런 벌을 받는 것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국민들이 권력을 위임한 사람들이 권력을 위임한 국민들이 억울한 거죠. 공정하게 국사를 여러분들 운영해달라고 여러분들 권한을 위임했는데 악과 타협을 해가지고 다 그걸 덮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 보시게 되면 김기현 전 대표는 울산 남구 을 지역구에서만 사선을 지냈는데 가장 보수택제가 강한 지역 가운데 하나의 기초위원 선거를 이미 4월 5일 보궐선거에서 다 조작을 해가 여러분들 더블당 후보를 당선시킨 것. 대단한 거죠. 뭐 비난이 뭐 그냥 수백 개 여러분들 430개 정도가 여러분들 이렇게 댓글이 있었는데 다는 못 읽어봤는데 그만두시죠. 당신은 매력이 없고 뭐 뭐 이렇게 해서 649개입니다. 이번에 김기현 당대표는 엄청나게 여러분들 이미지의 타격을 받았습니다. 제기하기가 힘들 정도로 심한 타격을 받은 거예요. 마지막 그만두는 과정에서 조금 더 여러분들 이렇게 조금 더 이미지 관리를 할 수 있는 선에서 했으면 좋겠는데 좀 실수를 한 겁니다. 좀 안타까운 거죠. 특히 이준석을 만난 그런 부분들이 대중들의 분노를 어마어마하게 사버렸던 겁니다. 김기현 씨가 제기하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한 번 실수치고는 너무나 빼저린 빼아픈 그런 실수인데 그래서 제가 설문조사를 너무나 이렇게 여러분들 비판적인 이야기가 김기현 당 전당대표의 지역구 출마에 대한 기사에 실렸기 때문에 급히 여러분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잠형 김기현 지역구 출마 시사 11월 20일 동아일보 김기현 전당대표의 지역구 출마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85% 정도가 85% 정도가 여러분들 반대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본인으로서는 정치인들은 이미지 같은 게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미지가 중요한데 이번에 너무나 많은 것을 잃어버린 거죠. 참 안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설문조사 하단에 이제 그래도 신문기사보다는 조금 이렇게 순치된 순화된 그런 비난 글들이 있기 때문에 뭐 이게 보시니까 불출마가 답이고 조용히 지내시기 바랍니다. 참 실망입니다. 살다 살다 희한한 걸 다 경험해봅니다. 출마를 하거나 말거나 저는 관심도 없습니다. 그동안 이준석을 감사한 죄로 저는 존재감도 느끼지 못합니다. 지역구에 출마하든 말든 무소속으로 출마하든 말든 지역구에서 출마해도 당선되기 어려울 겁니다. 당에서 물론 공천을 안 주려고 하겠지만 공천을 줘도 여러분들 당이 크게 피해를 받아야 될 정도로 이번에 역풍이 심하게 여러분들 분 겁니다. 그래서 참 김기현 씨가 마지막에 마무리하는 걸 보면 사람이 다 이제 실수를 할 수 있으니까 마무리를 하는 과정에서 끝처리가 조금 실수를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이번에 그냥 그렇게 해서 본인이 정치생명을 끝을 낼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반감이 너무 심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자리를 뜨거나 물러나거나 이직을 하거나 이때 마무리를 참 잘하는 것이 중요한데 다 잘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아무튼 이번에 큰 실수를 해버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정말 훌륭한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주 박사님 역사학과 신학에 대한 상당한 조회를 가지신 분이 26년 동안의 연구를 총집결한 책이 바로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라는 책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역사 뒤집기를 위해서 좌우진영이 굉장히 격렬하게 싸우지 않습니까. 그만큼 역사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바라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세계사라는 큰 관점 속에서 좌우에 치우치지 않고 반듯한 그런 역사적 관점을 가질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독교로 바라보는 세계사 이 책이 한국사뿐만 아니고 세계사를 반듯하게 올바르게 바라보는데 여러분들이 큰 지침이 될 것입니다.